탁구공 이번에 끝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3g도 채 안되는 작은 탁구공 하나로 온 국민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모으고 정말 큰 기쁨과 감동을 주셨던 전 탁구 국가대표 양영자 선수입니다 이제 그가 선수가 아닌 선교자로서 여러분께 또 다른 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단임 목사님께서 이 집회를 위해서 몽골로부터 귀국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양영자 선교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을 주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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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되어서요 저도 목사님 앞으로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저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늘 처음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훌륭한 탁구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 탁구라는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탁구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훈련과 노력을 거듭해오면서 때로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해왔었는데 1년 후에는 저에게 간염이 찾아오는 바람에 하루를 무리해서 훈련을 하며 이틀, 삼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제 몸이 약해지고 또 간이 약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연습도 하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때도 결과는 그때는 결과는 패배의 아픔을 맞봐야만 했었어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어때요? 잘하고 돌아오면 매스쿰에서 막 부각시켜주잖아요 근데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죠? 막 비참한 대우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3년도에 세계수수군대 막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중국을 이기고 돌아왔더니 매스쿰에서 저를 부각시켜주더라고요 이제 한국 탁구는 양형자밖에 없다 이러더니 제가 패배하고 돌아오니까 이 타이틀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도장이 된 병자 양형자 이러면서 참 정말 세상은 냉혹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어요 또 86년도에는요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제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패배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에서 저를 제외시켜버리기도 했었어요 또 크고 작은 시합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제가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쯤에서 탁구를 그만두는 게 낫겠지 하고 아무도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잠원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정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저는 다시 국가대표에서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86년 아시안게임 때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이제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 탁구 선수 남녀 모두가 그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탁구 선수 남녀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느님께서 저희들 힘을 주셔서 그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87년도에는 세계수수건대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서도 개인 단식에서 온메달 개인 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88년 서울올림픽까지 저는 주님의 은혜로 금메달을 따고 이제 9년 동안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하고 탁구에서 은퇴를 했어요 제가 9년 동안에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국제대회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참 잊지 못할 잡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회는 86년도 아시안게임이 마치고 나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제 가연이 참 약해져서 이제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50일을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보름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세계선수건대에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시합을 출전을 했는데 너무나 탁구가 자신이 없어요 연습도 많이 하지 못한 채 몸도 약하고 퇴원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몸도 약했고요 그래도 명세계 세계선수건대까지 출전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암담했던 거예요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탁구도 자신이 지금 없고요 몸도 약하고요 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강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87년 세계선수건대의 중결승에서 제가 거의 질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시합이 있었어요 그대는 개인 단식 중결승 상대표는 중국의 다이리리라는 선수였는데 저는 이 선수를 이전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세트스코 2대2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를 하는데요 그 선수의 점수는 18점이었고 저는 11점이었어요 그 선수는 3점만 따면 결승에 오르게 돼 있었고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합을 보는 관중님도 그렇고 저를 코치해 주는 선생님도 그렇고 시합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저도 그렇고요 그 시합은 제가 진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18점이라는 그 선수의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었어요 저는 9년 동안에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유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상황이 암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게 하셨고요 약합니다라고 고백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9년 동안에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하면서요 제가 돌이켜봤을 때 금메달을 취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제 평생을, 아니 그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짐했던과는 달리 좀 시간을 지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그런 탁구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후배 양성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지도자의 생활을 권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탁구는 무엇보다도요 탁구는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요 탁구 라켓을 제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마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지금의 삼성생명이라는 곳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지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참 중요하고 큰 것을 잃고 있었어요 그것은 간증이 요청이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저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어요 제가 지도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앞날이 앞으로 단단 대륙일 것만 같았고 제 삶이 다 보장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고 이제는 아무런 부족감이 없이 제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었고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왜 지도자의 생활을 하는 의미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제 삶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때 저의 어머님이 간암으로 갑자기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를 간호해 드리면서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물론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제가 그토록 사랑해왔고 의지했던 그 어머님이 한 달 만에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은 믿는 분으로서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기력증이 빠지게 된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증이 저를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저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무기력증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뭐가 무기력증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의 이 심각함을 알게 된 제가 다니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위로해 주러 저에게 찾아왔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어서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가곤 했었어요 그렇게 1년 반 거의 2년 동안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고립되어서 거의 은둔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인데 제가 최근에 제 스크립북을 보다가요 이런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당시가 1990년도였는데요 중앙일보에 왕년의 타쿠 여왕 양형자 방황의 은둔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에서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를 상담해 주셨던 정신과 선생님도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회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온 것을 알았는데요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만 같고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떠난 것만 같고요 주님의 임지도 느끼지 못하겠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깊은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흑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고 싶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쯤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네 저렇게 자살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했는지가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어떤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을 보내주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 훈련시켜주시는 그런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날 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10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흑안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탁구 선수로서 탁구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자매로 보여졌었는데 우울증에 빠져서 쇠사슬에 매임과 같은 이러한 삶을 왜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있었고요 주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세상의 욕심을 목적 삼아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쁨도 평안도 꿈도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줄일 때 마시기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9년 동안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오직 정상을 향해서 달려왔던 저는 주점 멤버가 되지 못해서 벤 주석에 앉아있는 후배들의 아픈 그런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선배였어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우울했던 그 공고했던 그 시기에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있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둔 세상 빚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대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 앞에 헝헝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지금 빠져있는 이 깊은 수렁 속에서 저를 건져만 주신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지시면서 강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제가 그 겪었던 우울증의 기간을 통해서 저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10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어둡고 메말로 가고 있던 저의 심령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더니요 저는 그 우울한 무기력증에서요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완전한 회복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회복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아니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월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구와 쇠사슬의 맴과 같은 그런 침체기와 방황기를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주님께서는 호세야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도 넓게 하시고 굽어있는 길도 펴주시고 없는 길도 있게 하시고 낮아있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교사로 몽골에 간 것은요 97년 4월이었어요 이곳에는 몽골에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요 몽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말, 초원 이런 거 연상되시죠? 이 영웅 징기스칸이 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을 거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재표를 했던 이 위대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 500불밖에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략한 것은 그들의 힘만을 너무 믿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나라의 종교는 남아 불교인데요 장남들을 다 남아 불교에다가 바치는 바람에 지금은 그들의 인구가 280만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요 지금은 15년 전만 해도 복음율이 0%였어요 그런데 지금 2.5% 7만이 예수 믿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어요 저희는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몽골어를 배우고 이제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기 원했어요 수도에서 한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450km 얼마 멀지 않죠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몽골 기차가 하도 천천히 가는 바람에 한 10시간 가야만 했었어요 우리가 간 곳은 동구비주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남한의 면적이 되는 곳이었고 인구는 5만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구비주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현지인 4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저는 찬양 인도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갔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적응할 무렵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성교사가 현지에 가서 현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었어요 참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산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몽골사람 우리들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가 달라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거의 제멋대로 해요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술에 단득 취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마음을 꼭꼭 닫고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왼쪽 귀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에 입술을 비비는데 입술이 이렇게 엇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쐬고 눈을 감아도 눈이 한쪽이 안 감기고 웃어도 한쪽이 움직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놀랐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시골에는 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에 그곳에는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한몽에서 연합해서 만든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니카 단원들이 병원에서 한국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열흘 동안 먹으면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잘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다가오는데도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러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요 저희 남편이 초바심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하루는 저에게 유리해 준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목상하는데요 고린도 후사 1장을 보다가 사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환란을 받는 것은 너를 위로하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란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어렵게 지내는 저의 성도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성도들 중에는 참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단칸방에서 여섯 명이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어떤 성도들은 장애자로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그 시골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이 부유하게 산다는 자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되어서 제가 그날 그 집을 가고 왔어요 제가 간 날 이 자매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동안 두 통에 시달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원인을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감기 걸렸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 부적을 사서 집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서 갈등이 일어나더래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부적이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부적을 태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막상 그 부적을 태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자기 집에 우한이 찾아올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태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가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에 저희 보고 그 부적을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그 자매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축해서 그 부적을 들고 태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한국에서 봤던 부적이 있었어요 얇은 종이로만 본 적이 있었는데 몽골의 부적은 달랐어요 무슨 겨울옷 같은 두꺼운 옷도 부적이었고 책, 반지 이런 게 다 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한국 돈 한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샀는데요 이 몽골 돈 30만 원은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 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나라의 월급 세 달, 네 달 되는 월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적을 가지고 한쪽에 가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도 오며감에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해서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자기들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었지만 집에다 감추어놨던 부적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희가 그 부적을 태운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용기를 내서 그 숨겨놨던 부적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태우기 시작했어요 뭐 두꺼운 겨울옷이 탈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불 주위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불이 다 꺼질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 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붕이라는 찬양도 이렇게 몽골말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이마소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그 부적이 다 꺼진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들은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다시 부적해서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면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샀던 부적을 태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다시 가보았어요 이 자매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부축을 받아서 걸어갔던 그 자매가 거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울에 서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이 자매 하는 말이 3일 동안 시달렸던 두통이 사라지고 자기 몸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저는 최근에 제가 다니는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봤어요 요즘 우리들의 우상이 옛날처럼 형상적인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현대판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열정이고 관심 있는 그것이 그 무언가가 우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배웠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좀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올려놓고 살게 된다면 이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일매일 벅찬 은혜와 감격과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과 경험의 시간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곳에 갔었을 때 이제 탁구를 어린이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었는데요 탁구를 가르쳐주시는 몽골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 지방에서 내누라우는 화가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 외모적으로 생기신 것이요 너무너무 험삼굳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말을 못 붙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탁구를 가르쳐주다가요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제 간증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제 탁구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은 초대할까 말까 하다가 초대를 안 했어요 이 선생님을 초대하면 제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이 제가 초대도 안 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저희 집에 불쑥 나타났어요 할 수 없이 저의 간증을 다 듣게 되었어요 이제 제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는데요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시면 좀 가실 때 되면 가셔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몽골 말해도요 직접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너네 집이 여기서 뭐니? 그러면 너 집에 빨리 안 가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차마 이제 그 말은 할 수가 없었고요 이 선생님이 안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너가 아팠던 그 6년 동안 아팠던 그 팔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냐 그렇다라고 막 질문을 해보길래 그렇다라고 그러니깐요 이 선생님이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희 이제 금요 모임도 있었는데 그 금요 모임부터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어느 날 제가 탁구장에 가서 아이들 탁구를 가르쳐 주려고 탁구장에 갔는데요 이 선생님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애들이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연습하기 전에 애들 다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애들아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하루는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좀 하게 해달래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화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림 두 개를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 그림 좀 봐라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그림이었다 이렇게 어두웠던 사람이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밝고 환해졌다라고 하면서 그림 두 개를 다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선생님의 가족과 딸 셋이 있었는데 그 가족과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은 중국이라는 네몽골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을 떠날 때 그 교회에 현지 교회에 그 선생님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떠날 때 다른 선교사가 이제 저희 뒤를 이어서 돌았는데요 그 동구비주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개의 교회가 추가로 세워졌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탁구 선수 시절 때도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것을 누려보기도 했고요 좋은 대접도 받아봤고 했지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물론 올림픽 금메달 딸 때도 가장 기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선교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보금을 나누어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영혼이 자기의 가치를 찾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겁고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요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의 교육 걱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갈 때 돼서요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한국으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골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갈 만한 학교가 없었어요 몽골학교 물론 몽골학교 외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시골이지만 한국에서 선생님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국에서도 선생님이 와주셨어요 그 시골에까지 어떤 선생님은 단기로 3개월을 하고 가시고 어떤 선생님이 6개월을 가르쳐주고 가시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이어서 와주셨어요 저는 국제 성교단체에 소속해 있는데요 제가 소속해 있는 성교단체의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본부에도 올라가져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봤던 한 영국인이 이 영국인은 결혼하지 않은 자매였고 9년 동안 구민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영국에서 다니고 있는 학교에 사직을 하고 영국에서 가르쳤던 그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만을 가르쳐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국민학교 가정을 다 맞춰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렇게 3년 동안 헌신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3년씩 둘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국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국민학교 가정만 다 맞춰주시고 지금은 영국에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삽변했던 그 학교에 다시 복직하셔서 교사로서 다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네몽골에 사역을 옮겼잖아요 네몽골도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교사 자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여기 대전에요 그리스찬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성교사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학교는 미국 시스템이고 이제 미국 학교예요 교장선생님도 미국 분이었고 그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교장선생님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영어 시험을 당장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그러더니 저보고 필요한 서류를 띄우라고 해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국제학교가 제가 학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리과에 가서 이 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당 배울 1년 동안 배울 학비가 미화로 1만 7천불이래요 기숙사까지 생활을 하려면 1만 불을 더 해야 된대요 1년 동안 저는 딸 둘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이 학교에서 배울 학비를요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5,500만 원이 들겠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도대체 성교사 자녀라고 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학비인데 학비인데 선생님이 도대체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 선생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있는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아니 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대요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자녀들 교육 걱정하지 말고 성의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전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러한 은혜는 헌신자의 또 믿는 자의 특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외기라는 국제성교단체를 창시했던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참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저는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었는데 어떤 말씀이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요 제가 성교사로 나갈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성교사로 나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 육적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교사역 10여 년 동안 제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있는 고민을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걸 볼 때요 제가 천국에 가서도 또다시 받을 상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성교지에 있는 영혼의 아픔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내에 계시든지 해외에 계시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그 이웃에게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의 신앙생활과 성교사의 삶을 뒤돌아 봤을 때요 첫째 꿈을 품고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든 나아갈 때 반드시 장애물도 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우리 양령자 성교사님은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겼고 저는 아침부터 너무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가지고 목이 잠겼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새생명축제라는 잔치를 대설하면서 참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프간 사태 이후로 교회가 지금 많이 오해를 받고 전도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이 많은 현실인데 또 이런 잔치를 대설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3주간의 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령자 성교사님께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정상에서 있던 탁구 선수였고 그 남편 되시는 그 성교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중동부에서 청소년 사회를 했던 분이거든요 연합통신 기자 출신이에요 앞길이 굉장히 유망하던 명문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기자였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양령자 그 당시 선수와 함께 결혼하고 몽골이라고 하는 얼마나 불편한 나라겠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인생을 거기다가 아이들과 떨어져서 그 사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은 그 어렴풋이 느껴서 걸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1983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이 제게 꽉 찼습니다 29살 때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돈이 제법 벌리기 시작하고 믿거나 말거나 한참 비즈니스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제 가족들과 어머니와 헤어져 산 게 지금 17년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은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령자 성교사를 만나 주시고 그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해주셨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쟁이들은 유별나다 지들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 3주 동안에 거의 한 천여 분 가까운 분들이 초청을 받아오셨습니다 저는 강요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어쩌라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저렇게 안 믿는데 죽으라고 안 믿는데 나는 왜 믿어지는지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에요 새아이의 아빠고요 한 가정에 잘 꾸려나가는 가장이고요 사기당해 본 적 없고요 손해보는 짓 안 하고 살고요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믿어지는 그 외에는 아무리 봐도 정상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님이 한 시간 말씀해 주셨고요 김세환 집사님 나오셔서 참돌의 왕끼는 저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 오프닝을 너무 멋있게 해주셨어요 푸른 초장아이들 상처가 있는 애들이에요 아픔이 있는 애들이에요 크고 작은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애들인데 누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아름답고 멋진 아이들로 그렇게 인도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더 시간을 끌 수 없고 내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노래 하나만 불러드릴게요 이번 3주 전체를 아우러서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이 노래로 결론이 되어있습니다 가사가 뜰텐데요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회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전에 같이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부르는 노래니까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보시고 우리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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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차육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평안이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우리 남자분들은 한국의 이 남자분들이 가장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많으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얼굴 떠올리고 또 우리 귀여운 자녀들 얼굴 떠올리면서 꿀꺽꿀꺽 삼키면서 달려온 세월이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주부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아기 같기 전에는 남편을 위하여 완전히 마음을 다 쏟으셨고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때는 지금까지 내 인생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죠 제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위하여 끝간데없이 끝간데없이 퍼주면서 퍼주면서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꾸 문득문득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전해요 자꾸 허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지금까지 허전해 있던 그 마음 속에 누군지 잘 모르는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편안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희한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던 그런 마음의 평안이 노래가 되어 여러분 마음에 울리기로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소원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나무 야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갈 때 목이 말라가지고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흐덕흐덕 그릴 때 저를 만나 주셨고 제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23살 때 미국 이민 가서 30살 때 한국으로 돌아가 청소년 사회에 가자고 돌아간 1990년 이후로 오늘 이 밤에 이르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고백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은요 제가 40대 나이가 47입니다 사람들은 40대 중반이 되고 50대를 바라보면 허무해진다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정말 여러분에게 드러내드리고 싶습니다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정말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에 애를 써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잘 섬겨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새벽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많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에는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저들을 분당 우리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가 먼저 만난 이 좋은 예수님 내 마음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초청대에 오신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잠잠한 평안이 오늘 이곳에 초청대에 오신 분들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몸에 힘은 빠져나가고 참 이것이 뭔가 하는 허전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깃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곳에 초청대에 나오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예전에 없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에 예전에 없던 안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 어떤 능력자의 손길이 느껴지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부족한 이찬수 목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초청대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저들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차 안에서 그 발걸음 가운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노래가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마당에 약간 다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밤에 마음의 기쁨을 가지시고 좋은 꿈 구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찬양하는 모습 보고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적으로도 되게 좋았어요 감동적이었던 것들은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고 젊고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주 느낌이 은혜스러워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제가 은혜를 받고 갈 것 같습니다 편안해 보이고요 아이들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다고 제가 소개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것 같네요 무심코 친구 따라서 왔는데 시간적으로도 아주 예쁜 시간이라서 그런지 발 들여놓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기분이 참 좋아요 처음에 왔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학교 안에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잠깐 안에 교회 안을 들어가 봤거든요 참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무심코 친구는 애를 잡는다고 우선 가을 이렇게 녹은 날에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학교 아우 다시 할게요 우선 너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실은 저희 언니가 여기 다닌 지 1년 2년째 되는 걸 알았는데 언니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오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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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es to the end 이렇게 감사합니다 Mmmm ... 이준 닌 얌 은 은 은 은 은 은 은 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